준비해 보았습니다 돌림판을 돌려서 질문 키워드가 선택되면 그 질문에 준비해 주신 통장님이 일어나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연히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안진 시장님께서 돌림판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 노인회장님이 이리 오셔야 돼요 한 번 돌려 어르신님 한 번 한 바퀴 돌려 보세요 짠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확 돌리시면 박수 확 돌리시면 자 하나 둘 셋 시작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노인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못지게 왔다 갔다 꼽아주실 줄 몰랐어요 문화예술교 참 모학동 12시내에게 참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공약사업으로 돼가지고 계속 추진을 현재 잘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고학동 입장에서는 인도교도 필요하고 인도교가 아니라 문화예술교 그리고 차들도 왕래할 수 있는 여주 대교도 필요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고학동 주민들 전부 다 깊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떻게 무리 없이 풀어나가느냐 이거 우리 양진시장님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주 대교는 초창기에 예비차당성 조사에서도 이제 점수가 선전히 좀 그때 상태 떨어졌었고 이제 모든 게 부족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때 얘기 나왔었다가 문화예술교 보다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제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고학동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은 문화예술교도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진행이 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세종대교 여주대교 제2의 여주대교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하나만 아니고 이거는 안되고 저건된다 저건되고 이건 안된다 이런 관점으로 가지 마시고 하여튼 같이 하위점을 찾아서 네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고학동의 입장도 크게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트북 여기는 프라임에서 기회석이라고 고학동 우리 동민들이 한결같이 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좀 들어보니까 고학동 동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물론 어느 사람이든지 원하고 있습니다 위장님께서 조성회의 우리 착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애들러 가지 않는 성격이어서 여기 저하고 이렇게 겪어보신 동장님들은 예전에 제가 시의원 때도 사실은 이 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 넓게 하자 그런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토지를 마련했잖아요 지금 해놓으니 그래도 괜찮으시죠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넓게 하자고 그랬는데 뜻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김영재 위원님 비롯한 시의원님들 계신데 어제 중앙동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실 시의원들의 뜻에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계도 반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의견 조정에서 여주 씨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바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깎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깎았거든요 상감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데 지금 첫째 문제가 여주 제1대교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성수대교가 2004년도에 검사인 거 보니까 비등급이에요 비등급인데도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안전증단이 굉장히 저거는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염수위에요 지금 완전히 우염수위이기 때문에 문화계 좋죠 그러나 추렁다리가 있고 저기 연인교가 있잖아요 근데 연인교도 보면은 운동하는 사람들 애인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려면 오압동이 굉장히 러시아원 시간에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염등급 다리를 건널때마다 차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여주시에서 그 대토로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안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문화계 하나를 한다면 출렁다리가 부병이 여주히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기 인도교 연인교 정말 저기를 다시 포토전을 만든다든가 조명 경관조명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잖아요 굳이 오압 주민이 지금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15,000원이다 지금 거의 2만 명 넘는 거 지금 2만 명이 육박한 걸 알고 있는데 점점 신세대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는기 때문에 여기 인구가 늘고 또 북내에서 나오는 차량 강천에서 나오는 차량 저 뒤등급 다리 언제 어떤 일이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우압 교통 체중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병행해서 다리를 놓자 저희들은 그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이제 올해 이제 7,1개월 정도 인기가 남으셨는데 새로 후보로 나오는 시장인들은 생각이 틀리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인도교 하고 차도를 반드시 놔야지 인도교만 나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기수분 쓸 때 어 인도교 아니 그 제2대교를 그 27억을 해가지고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해왔는데 시장이 안되니까 그 돈이 그냥 수작이 됐어요 그러나 누가 책임졌습니까 공무원도 책임 안졌죠 이기수분 선생님도 책임 안졌습니다 27억 시민혈세가 그냥 시장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하더라도 시장님이 다시 재선돼서 하시던가 그때 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 저는 그래요 왜냐면 수당 18억이라는 돈이 오늘 올라왔었는데 재행이 안되면은 새로 오시는 시장님들은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 심각하다고 D등급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18억이라는 돈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트랩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꿈같은 약속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들었는데 1주 6천억 원이 든다는데 그런 돈 차라리 그 트랩 거기 문화결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돈이 있으면은 1,300이나 1,200 길어서 차도하고 인도국하고 같이 병행해서 제대로 만들자는 얘기에요 오악 발전을 위해서 강남과 강국이 발전을 위해서 교통체중도 해결이 되고 저 위험한 다리에 꽂혀야 되는 상황이라도 대토가 있어야 저 다리를 이용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악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차도와 인도가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문화결 만들면 좋죠 고마웠으면 노래부르고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다가 몇사람을 위한 다리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갖다 살려서 그 경제가 저는 살려준다고 봐요 다리가 이쪽이 낮으면 그리고 저는 그 모래판도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 모래팔던 이 한강준치 아동같게 꾸미고 차도와 인도교 만들고 만들고 그리고 저쪽 시청 쪽에 정말 그 자전거 도로가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경제가 하나도 안 사옵니다 자전거 파는 사람들이 여주와서 국밥 안아 팔아줘요 그냥 지나가는 거쳐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주는 그거를 새로 설립을 만들어서 자전거 도로도 위로 올려놓고 정말 그 강변도 살려가지고 제대로 하자는 얘기에요 저희들은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또 당선되시면은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감한 이유고 18억이라는 돈이 국민 혈세에 또 수장될 수 있어요 그게 걱정이 됐고 정말 필요한 거는 차도와 인도교인데 문화교 꿈같은 문화교 만들어서 국민들이 면사 달리나 이용을 하겠는가 그거를 임현정 교수의 동영상 준비하라 진짜 문화교를 만들려면 지금 준비된 연인교에다 만들어도 되잖아요 연인교 그거 하나 제대로 못 꾸미고 있으면서 또다시 문화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여기 이 통장님들이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거를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정말 앞으로 다리 어디다 놔요 대책이 있어야죠 저 뒤덮어 받았습니다 굉장히 우역수위 다리입니다 안전하다고 계속 그냥 그대로 갈 것인지 다리를 하나 제대로 놔서 문화교하고 차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만들면 저는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또 주장과 판단을 하려면 그런 정보가 사실에 맞냐 틀리냐 같아서 판단을 해야지 틀린 정보를 갖고 판단하려면 틀린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틀린 정보 있으면 여주대교가 기등급을 맞은 적은 있었어요 저도 그들 아파서 수술을 한 적은 있었어요 지금 다 낫습니다 한때 뒤등급을 맞은 사실이 있으나 지금도 뒤등급이 유질해서 위험한 상태이 있지 않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정보 그리고 A 사업 B 사업 C 사업이 있잖아요 전화교 사업이 있고 이런 거 여주대교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틀에 말씀하셨는데 A, B, C는 별개 적자로 할 수 있으면 하대 그게 동시에 하기가 없거든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가 A 사업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B, C 사업을 대비해서 이야기하기 좀 공감적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이상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2억 원이 그 작년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부부님들이 인도교냐 채도냐 막 또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우선 어떤 것이 더 적당한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해서 제가 먼저 2억 원을 편성해 드렸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저희들은 어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저희들은 서류를 봅니다 전문 통장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다 중요하지만 서류를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2억 원이 지금 그냥 안쓴 상태로 있고요 그게 용역이 조금 더 치밀하게 좀 돌아와서 그게 증거 자료가 돼서 통장님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제공해 드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18억은 문화예술교로 도공모 도공모 조성교 부금으로 60억 배정을 받아서 우선 18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교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2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교로 이제 인도교입니다 그걸 확보한 상태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트램을 고민중에 있고 용역중에 있다라는 문서를 봤어요 그게 A사업 B사업 C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한 문서로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트램을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사해 봐라 그래서 BC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문화예술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총 금액이 330억이거든요 그럼 이 330억이 들어간 것만큼 우리 오학동 주민을 여주 시민들에게 얼마나 행복지수로 높아지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제 입장이고요 여주라는 도시에 이게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곳으로 될 것이냐 뭔가 한 명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0대 후반에 가정주문대 자녀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못 사요 집이 다 3억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여주에 와서는 3억 이하의 집을 살면서 마당에서 애들을 뛰놀게 할 수 있고 학교가 되게 좋아서 아이들이 입시에는 좀 불리할지 모르지만 되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있다 죄송한데 저 불 좀 꺼주세요 네 그런데 그런 그런 곳이 아 네 그런 곳이 만들어진다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살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전국에 목포에 사는 사람들도 여주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려면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만들려면 어떠한 하드웨어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어떤 도시공간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까 그걸 한번 딱 보시고 그 다음에 틀을 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행자 전용다리를 만든다고 시민분들이 야 지금 안 그래도 차가 막히는데 거기다가 왜 차도로 안 만들고 인도를 만드냐 보행자 전용다리를 만드냐 그런 거를 차도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은 망하시는 거예요 양평하고 경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평하고 여주는 뭐가 다르냐 여기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너는 게 불편하시면 요즘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전동 킥보드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노인분들을 위해서 만들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로 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시면 하나만테 등하교 시간이라도 30분 늦추세요 트래픽잼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피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걸 굳이 똑같이 자동차를 위한 도로를 만들고 자동차를 위한 도시를 여기다 또 만들고 자동차를 위해서 편리한 도시를 만들면 장단컨대 아무도 여주에 안 올 거고요 점점 고령화 되면서 사라질 위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장점이 몇 개가 있어요 땅이 평지로 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평평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퍼스널 전동으로 되는 전기로 되는 것들을 쓰기가 편안해요 여기가 충전을 자주 안 해줘도 돼요 언덕길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쓰기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는 뭔가 다른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하셔야 돼요 테슬라 전기자동차에 슈퍼차저하는 그런 유치를 하시던지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여주에 한 번씩 들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아까 미래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걸 보셔야 되고요 몇몇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밖에 안 된다고 스티븐 홀이 그랬어요 스티븐 홀이 아니죠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그 결국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힘들 거라는 저는 장담드립니다 근데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 힘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대한민국이 왜 아름다운 건축이 안 만들어지냐면 건축심의제도가 너무 세서 그래요 단순하고 멋있게 설계하는 안도다다오 같은 건축가가 있고요 화려한 디자이너라는 자아지드 같은 건축가가 있어요 동대문 DDP를 설계한 심의에 자아지드 같은 사람이 설계를 내면은 안도다다오 같은 심의위원이 와서 간단하게 고치라고 얘기해요 안도 같은 애가 설계를 내면은 자아지드 같은 건축가가 와가지고 야 너 모양이 왜 그 모양이 화려하게 만들어 버려요 결국에는 다 중간 회색지대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족 못하는 사람은 화성시에 가서 사시던지 원주에 가서 살라고 하세요 여주만이 살고 싶은 걸 만드셔야 돼요 여주만의 캐릭터를 그걸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걸 만약에 못 만드시면은 10년 이내에 못 만들면은 이 도시는 소멸되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철을 뚫고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다 중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안 바뀌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도시가 점점 점점 고민화되고 있거든요 한 시대를 장악했던 국가들은 대표적인 도시가 하나씩 있고 그 도시는 그 당대에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예요 그 얘기는 서울은 더 고민화될 거고요 많은 도시들이 고민화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중간에 있는 도시들은 개성을 갖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유현준 건축가가 어느 정도 전문가인지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은 전무합니다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의견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 의견이 없는 다음에야 공식자들이 무엇을 수정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주대에는 안전등급 D등급이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C등급은 있었습니다 C등급은 2003년도에도 C등급이 있었고요 2002년도, 2003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에 C등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리에 사소한 결함은 있지만 군번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 보강공사에 64억이라는 예산을 소요해서 거의 전체가 지금 마무리된 거고 새롭게 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다리는 절대로 아니다 D등급으로 있었던 적은 없다 이걸 수정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트램에 1조 6천원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1조 6천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예산이 어디 나왔는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트램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여주시청 앞에 도로 넓지 않아요? 거기에 레일만 깔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무가선열차라고 해서 위에 레일 전기선도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트램의 초세는 수소열차입니다 사람이 몰리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그것을 좀 더 늘리면 되고요 또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지금 우리 2050 탄소전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함정미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약간 얘기가 좀 제가 듣지 못해서 이해를 좀 부족한데요 트램과는 별개 사업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트램은 트램 대로 하고 또 문화예술은 문화예술계도로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로 비유 말씀을 드리면 한상 차림에 식사를 할 때 밥은 밥대로 짓고 반찬은 반찬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는 즉 시민들이 즐기기에는 사용하기에는 함께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밥에다가 반찬을 넣고 한솥에서 밥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예산 항목의 다른 것이죠 이것은 칸막이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어제는 한정미 의원하고 제가 사실은 식사를 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불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식사할 때는 또 식사와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은 저하고 식사하시는 것을 사실은 아직까지 원하지 않아서 식사를 못했는데 그건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의회에서 식사를 함께 하기자고 제가 제안했지만 그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저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가서 60억을 따왔는데요 그것을 따왔다는 것 자체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다 내린 겁니다 경기도에서 영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부 검토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 60억 예산은 날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전체는 사실 모래판도는 맞습니다 강에서부터 단 한 발자국도 일원 하나 못 나갑니다 하천둔지역의 한 10만여평인데요 경관농업지구로 이미 저희가 예산 투여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바크골프로 또 추가 증설 사업도 끝냈습니다 이 이후에 더 많은 둔치의 경관 사업도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30억을 더 드릴 공간이 없어요 그럼 의원님 말씀처럼 강천으로 간다 대신으로 간다 막 가는 겁니까? 예산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쓸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용역에 의한 타당성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BC분석에서 1.0이 넘었다는 건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주시 예산, 즉 시민들이 낸 예산이 아니라 모래판돈 270억과 제가 컨테스트에 나가서 우수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수상 받은 60억당 330억입니다 출렁다리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출렁다리 맨 처음에 관광지 통장에 우리 100억까지 왔잖아요 저거 결국 만들 때 250억으로 지금 하는데 요새 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 계속 돈 들여넣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 330억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60억은 날라가고요 330억도 없어집니다 다리를 맞는다고 하면 천억이 넘고요 천억이 넘게 되면 사업 타당성 검토해야 됩니다 타당성 검토만 몇 년이 걸릴 거고요 천억이 넘는 것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게 사업 필요성이 안 나오고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검토기간 몇 년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또 늘어질 겁니다 모래판돈이 대규모 한도인데 들어가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화예술교는 당장 가능한 겁니다 도로에 대한 얘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력사 출렁다리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실력사 출렁다리 이미 착공이 되자마자 양쪽에서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주대교나 세종대교 주변을 보십시오 자동차 중심도로가 됐다고 어떤 시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출렁다리는 결국 사람이 걷는 사람들이 있겠다 라고 얘기하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문화예술교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금방 의원님들께서 이 얘기는 해 주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5학동 통장협회에서 숙리 수의를 하셔서 문화예술교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그에 따라서 판단을 통장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판단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기보다는 저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부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5학동을 위한 미래발전 모델은 무엇인지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제가 나오는 협의회장님 말씀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떨까 아는데 되셨나요? 협의회장님? 네 그 뺑뺑이판이 왜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것도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수로 이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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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세요, 이제.